그러면 저희 갔다 올 동안 침묵을 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. 서로 알아가는 시간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, 지금. 왜 또 도둑을, 왜 또 도둑 촬영해? 왜 그래? 궁금하면 얘기를 해 줄게. 왜 그래? 아니, 형이 좋아서. 아니, 형이 좋아서. 아니, 형이 좋아서. 아니, 이거 뭔데요, 이거? 우리 손 잡는 거. 손 잡는 거. 야,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보기 좋아서 보고 있었어. 뭘 보기 좋아? TV나 봐서 가서. 야, 너 나 잡으러 왔냐? 뭐만 하고 나만 관찰해. 어우, 짜증나. 좋아. 좋아. 한번 잘해보자, 기원아. 좋아. 좋아. 좋아.